안녕하세요 게임 요리트 입니다. 자 알리 하나는 유명한 온라인 상점이죠. 여기서 제가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이 부품을 필요해서 샀는데요. 이번에 이벤트인지 기간 한정 기간동안 무료 배송이 무료예요. 그래서 한번 테스트 겸 구매를 해봤는데요. 배송은 좀 걸렸어요. 며칠 걸렸구요. 가격은 9달러 90 몇 세트인데 거의 만원 돈이요. 12,000원 들었겠죠.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. 상태가 어떤지. 72핀 커넥터에요. 이게 뭐냐면 포 NES라고 하는데요.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약자에요. NES. 72핀 커넥터에요. 호환되는데요. 제가 샀던 상태가 좀 안좋아요. 오래되어가지고. 80년대 제품이라 세월이 흐르니까 많이 마모됐겠죠. 상태도 안좋고 새걸로 호환되는걸 구경했어요. 따 볼까요. 자 땄는데요. 개봉했는데요. 정말 똑같아요. 자 아마 이런 모양일거에요. 이렇게.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에요. 여기다가 너트. 가까이 볼까요. 오 새거라 역시. 틀리네요. 어 이걸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만들까. 참 신기해요. 그죠. 대단해요. 껴 보겠습니다. 자 이전에 제가 이미 수리를 해서 뭐 교체할 필요는 없어요. 솔직히. 구동이 될 게임이. 근데 워낙 오래된 제품이라 제가 다시 따서 구동해 보겠습니다. 여기 뒷면에 6개의 너트를 빼야되요. 자 열었는데요. 제가 팩을 띄워놨네요. 팩을 뺍시다. 우리 슈퍼마리오 게임. 자 여기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. 여기 여기. 여기 여기. 빼구요. 좀 손이 많이 가겠네요. 일단 보이는 너트를 빼야되요. 아 자 열었어요. 그럼 이거죠. 이걸 빼려면 여기 너트가 있어요. 여기도 따야 될 거에요. 제가 이전에 분해했다가 여기 다시 안 조여서 그래요. 여기 두개 일단 뺄게요. 자 이제 여기 땄죠. 너트. 이거 빼야되요. 이거 이거 도킹 시스템. 이렇게 빼야되요. 자 촬영하면서 하려니까 힘든데. 살짝 아래로 땡기면서. 빠져요. 오우. 이걸 또 빼야되요. 힘을 줘서. 그래서 여기다 끼는거에요. 자 제가 뺐는데요. 여기 아래부분이 보드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. 이게 옛날건데. 옛날거 봅시다. 오래됐죠. 청소하다가 위에 여기 플라스틱 일을 다 깨버렸어요. 실수로. 자 이게 제가 새로 사온거에요. 호원. 그럼 여기다 보드. 꽂으면 돼요. 자 봅시다. 위에게 오래된거 아래게 세고. 똑같은. 똑같이 만들죠. 어떻게 이렇게. 참 신기한데요. 껴보겠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꽂으면 돼요. 여기 청소해주면 좋구요. 자 무사히 다시 조립을 했어요. 영상코드도 꼽았구요. 전원도 꼽았구요. 넣어봅시다. 게임이 잘되면. 알리 제품이 우수한거구요. 이제 팩방향이 있는데요. 자 실기. 게임팩입니다. 오리지널. 자 이 팩도 한 80년대에. 판매된거 같아요. 여기다가. 넣는거에요. 일단 전원도 켜보죠. 오. 제가 고쳐서 이제. 붉은빛이 반짝거리지 않아요. 잘됩시다. 잘 안들어. 안껴주는데. 어떡하지. 걱정인데. 자 세게 끼니깐. 꽉 물려요. 자 원래 있던거는. 느슨했는데. 꽉 물려. 물려. 긴느낌. 좋아요. 자 아래로 하고. 자 전원을 켜봅시다. 자 꼈는데. 오. 더 안좋아. 뭔가 이상해. 오. 알리제품. 아. 알았다. 알았다. 자 이게. 이. 여기 접속부위를. 몇번 만지니까. 됐다 안됐다는데. 엉. 자 지금은 잘된다. 리셋.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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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지니까. 막. 노이즈가 생겨요. 보세요. 노이즈.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. 하드웨어 특성상. 음. 잘. 끼. 껴지면 돼요. 이게 접속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. 되는 거거든요. 저도 성공해요. 알리에서 산 제품으로. 잘 됩니다. 보세요. 자 실기 게임기. 리셋 버튼. 파워 오프. 다시. 파워 온. 자 보세요. 잘 되죠. 껐다가. 팔을 빼려면. 누를. 근데 좀. 꽉 껴가지고. 힘을 줘야 돼요. 오. 힘이 돼요. 다시 볼까요. 세게 누르고. 내리고. 닫고. 파워. 다시 볼까요. 짜잔. 성공입니다. 알리 제품. 믿을만 하군요. 좋아요.